이재명 대표,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되죠. 검찰은 경기도총의 업무 추진비가 비서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가 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도지사가 직원이 쓰는 걸 어떻게 아느냐며 증거도 없는 기소라는 이 대표 측 반박에 맞선 논리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억 원 넘게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검찰이 경기지사였던 자신이 예산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논리로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검찰은 이 대표 공소사실에 이 대표가 업무 추진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거쳐 경기도 16개과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이 모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됐다고 본 겁니다. 도지사 승인 없이는 업무 추진비 항목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는 규정 등을 들며 이 대표 승인 없이 예산 집행은 불가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물증과 도 공무원 증언 등은 재판에서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 기소 내용에 포함된 예산 유용 혐의 중에는 이 대표 부부가 복집에서 공무와 무관한 음식을 구입하면서 41만 4천 원이 결제됐는데 야생멧돼지 대책협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산을 유용해 샌드위치를 산 게 256회, 과일은 259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업무 추진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기소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작 찾은 게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